그렇게 관리하면 확실히 다릅니다. 여러분 차도 그냥 막 타면 빨리 망가지고 그런데 차를 잘 관리하면 너무너무 다릅니다. 신앙도 관리하기에 따라 너무너무 다릅니다.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그동안 잘 해오다가 관리하지 않아서 넘어지면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기에게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도 생명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므로 잘 되려면 매일 관리를 생명시 해야 됩니다. 자기관리 그리고 생명관리를 정말 해야 됩니다. 그 관리를 한 만큼 표가 납니다. 우리의 영과 육도 사미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미와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터전 위에서 자기관리도 자기관리의 책임문남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관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.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은 자기관리를 철통같이 해야 됩니다. 자기가 또 온전하고 그렇게 힘이 있으면 상대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자기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? 항상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. 나는 내 관리가 잘 되고 있나?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나?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가? 점검을 해야죠. 그래서 자가진단, 자가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자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자기진단 그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,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자기관리가 온전히 되고 있다 그 증거는 첫 번째, 기뻐함입니다.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?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. 그러면 속히 관리를 빨리 해야죠. 안 그러면 병이 나고 나중에는 죽습니다.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라,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real estate가 정말 긴abbPs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아버지와 그 증거는 것입니다.